안녕하세! 강아로! 펜디션! 오늘은 갱남에 나선로의 퍼셔러 게스트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문정우입니다. 저희가 지금 디자이너님의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델 배우 활동하고 있는 노진욱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학로에서 3월 26일까지 연극 콩키 하고 있으니까 한국 오시게 되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콩키! 아 콩키는 무슨? 번키는 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퍼포먼스 연결한 퍼포먼스 연극입니다. 와우! 저희도 파이팅 좀 해주실 건가요? 아 그럼요. 원래 남자가 안 되는데 특별하게... 저는 모델하고 배우하고 있는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와우! 저희가 2023년 3월 18일에 Not Enough Wars와 Dear Life의 패션쇼! 여기 문정우 디자이너님의 패션쇼를 저희가 모델로 세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음악을 더 많이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기종으로 오늘 시아이너님이 왔잖아요. 뮤직비디오를 볼 거예요. 영광 받으시라고. 영광 받을만한 멤버를 모았습니다. 우리가 볼 곡은... 뭐냐? 뭐냐? 파샤! 파샤! 파니파니! 자클런 페남덴스! 어피셜 뮤직비디오! 아스타길! 트린터송스! 네에에에에에에에... 광고... 야 이거는 그 회사 광고 같고! 파니파니! 이게 사막에서... 와우! 와우 아 진짜 해외에 노그레 있게 남녀분이에요 응 저 스팽글 저거 저건 종합상가감은 얼마나 클까요? 이거 한 10만원? 와우 아우 부단해 부단해 이야 저 와우 진짜 양탄자를 산막에 넣었네 가수이신거지? 이분들은 배우 배우? 이분은 유명한 래퍼분이시구요 아우 그 의상이 좀 어떠하신거 같아요? 되게 스트레이트하고 전통의상이랑 너무 잘 옵니다 멋있다 응 컬러감도 있고 너무 이쁜데? 아 응 와우 사진 찍은거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우 아 이것보다 럭스로 아우 어이구 더 많나봐요 플렉스를 좀 보여주는 거에요 오우 와 정말이야? 이거 낙다 코델길을 코델길이 더 럭셔리해 보이는데요? 아줌마들도 많이 나오네. 핫바디를 자랑하시면서 연극을 만들고 계시니까 나중에 이런 분들 초대를 해주시면 너무 좋죠. 세트장이 너무 많다. 저런 거 사고 싶은데요? 가사가 좀 궁금해요. 이거 세트장이잖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너무 멋있다 이거. 이 공간이. 나중에 디자인이 이런 곳에서 패션 세월이 너무 멋있네요. 초청 받으면 가야지. 여기 뷰가 완전 미쳤는데요? 이거 특수효과가 아니라 진짜 사용하는 거잖아요. 진짜 미쳤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궁같은 곳에서 촬영했다고. 요염 떠는 거고. 요염하게. 요염하게 너무 예쁘시다. 아 근데 이런 옷들은. 와. 형수님. 빨리빨리 갔어요. 대기 형이요. 제가 너무 신비롭고. 그리고 거기 나오신 가수분들이랑 배우분들. 문이 일단 너무. 뭔가 빨려들 것 같다고. 와. 그리고 장식. 옷 그런 게 너무 신비로가 좋아서. 저도. 구매처를 할 수 있어요. 초 콘셉트가 전통하면 현대랑 믹스 매치기 때문에. 와. 그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뮤직비디오 안에서도. 고궁이 나오고. 전통적인 것들이 나오고. 또 현대적인 것도 나오고. 이렇게 융합된 게. 진짜 너무. 나왔던 거지. 와. 좋은 게 좋았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디테일적으로 보다는. 조금. 음악이 신난다. 가사가 궁금하다. 옷이 예쁘다. 옷이 예쁘다. 옷이 예쁘다.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좀. 1차원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나도 가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꼭 기회가 되면. 같이 인도에 가서. 패션쇼도 함께. 이런 컨텐츠도 찍고요. 너무 좋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 18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난인업버즈와. DLF의. 하션쇼를. 서울에서 합니다. 많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링크에. 오늘 보니까. 디자이너님. SNS가 있거든요. 많이. 그렇게 해서. 팔로우 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안녕. 안녕.